안녕하세요 민기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위자드 파푸니를 접어볼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위자드 파푸니를 준비했고 접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간단해요 노란색 한장 연한 중앙색이랑 진한 중앙색이요 파란색 쪽지 한장 이걸 접고 4등분해서 잘라서 완전 종이입니다 딱 보면 이렇게 접고 나서 접고 나서 여기를 자를거잖아요 여기를 자르고 이 네모칸에서 또 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자를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주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바닥을 접어줄건데요 바닥 그러면 각도 좀 높이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생기게 하고 싶다면 진한 중앙색이 바닥을 만지게 해주고요 이렇게 꼼꼼히 접어주세요 꼼꼼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문접기를 해 주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문접기를 해 주고 대문접기를 해 주고 이렇게 펼치고 이쪽으로 대문접기를 해 주고 대면 쫙기를 해줍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나는 날이라서 이걸 많이 못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보시는 걸 추천 제 유튜브를 많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렇게 모양이 되어서 펼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접어줄건데 이 면이 요 가운데 주름 아까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 주름에 맞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잘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잘 정확히 맞더라 뭔가 들어가네 여기 접어주신 다음에 바닥으로 남기고 이쪽은 이렇게 접어줄건데 반대쪽도 바닥선에 맞도록 잘 안 보여 이렇게 바닥선에 맞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아 차이 못찍을 때 정확히 안지웠어 스피치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위의 부분을 살짝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접어주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바닥 끝에 붙으면 조심스럽게 접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잘 안되면 잘 팽이가 정확히 예쁘게 되질 않 틀어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는 경우 다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5분 걸렸네요 5분 걸렸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안을 손가락 두 손가락을 넣어 이렇게 접어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테이프도 필요한데요 테이프는 이따가 가져올거고 상관없습니다 테이프를 깜빡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윗부분을 아니 꼭 진정히 요 윗부분까지 올라가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왜 페이프가 표현하냐면 요 밑에 부분 이렇게 위자드 파푸니를 이렇게 접어주실거라서 밑에 부분이 필요해요 테이프를 붙였고요 밑에 부분 왜냐면 요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안가면 못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테이프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쩔을 경우 잘 안두신다면 테이프를 그냥 붙이고 요거를 좀 위로 올려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테이프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테이프를 붙일 경우 음 테이프가 바닥에 쓸려가지고 테이프가 바닥에 쓸려가지고 테이프를 잘 안 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대로 꼭꼭 붙여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바닥에 쓸려가지고 팽이를 돌릴 경우 잘 안 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위로 올려주세요 조금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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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바로 방해를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위로 올려주시구요 왼쪽도 이렇게 하면 프레임 전기형이 완성됐고요 프레임 전기형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어가 될 부분을 초록색으로 접어줄건데요 초록색 원하는 원하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접어주세요 놓고 카메라가 잘 안보인 카메라가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펼치고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이 옥지점이 가운데 또 갈건데요 이렇게 정확히 해주세요 이쪽도 다음 그 다음에 제가 말해볼게 있는데 아니 질문한게 있는데 아니 제가 왜 맨날 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시리즈만 접느냐 하면 저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가 아니면 모양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서 제가 그냥 알아서 접는건데요 어 할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댓글을 댓글을 안올려가지고 댓글을 보면 더 좋겠는데 같이 좀 말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댓글을 안 올리니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무도 안올려서 제가 맨날 댓글을 제가 올려주거든요 그냥 그냥 물어봐 샘집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서 또 뒤로 뒤집어서 여기를 접어줍니다 가운데까지 잘 잘라서 보시고 있죠 이게 가운데 이쪽을 이렇게 접고 꽂고 눌러주세요 코어가 나중에 방해될 수도 있고 찢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지지 부으면 짜잔 코어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 경기용 갖고 와가지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 나올 건데요 밑에 부분을 꽉 잡고 앞머로 정확히 모양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요거 찢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구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걸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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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 요 무늬를 접어줄 건데요 이 무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좁은 상관 찍다가 바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펼쳐주고 이 부분을 위로 받도록 접어줍니다 끝 부분은 조심스럽게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걸 밑에 부분으로 다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접었던 그 선대로 여기를 접어주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드느냐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여줄게요 저도 만들고 싶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접어줍니다 뭔가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 라인을 따라 바깥으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끝에가 삐죽할 때까지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여기 보이면 사이가 이렇게 벌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이 안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덮고 그 다음에 이걸 덮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된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또 잘 안 돌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모양이 좀 다르네요 잠깐만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접었더니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서 집어넣은 거는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덮어줍니다 그 다음 뒤집어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뜨니까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아 됐다 나중에 붙여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라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치열할 경우는 괜찮고요 왜냐면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자꾸 잘 돌고요 왜냐면 지금은 잘 안돌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잘 돌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군데로 다 똑같이 해줄게요 재미있네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서 아니, 정영상을 찍으니까 맨날 찍으려고 했는데 정영상이 잘 잘려가지고 정영상을 잘 못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찍을 수 있네요 오랜 시간동안 제가 못 접는다고 했다가 나이트블로우 적기 위해서 한 1개월동안 제가 못 접은 것 같아요 남아서 접고 나서 이 펼치고 이쪽 부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뒤집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적은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 완성되고 여기를 이런 모양으로 덮어가지고 뒤로 뒤집고 이 끝에 부분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또 테이프가 왔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나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시켜주고요 그러면 한쪽도 더 완성됐습니다 이제 점점 멋있어지고 잘 돌아갑니다 다음에 뭐 잘 안돈다 그런 경우는 좀 위로 올려줄 것 같고요 다음에 코어 바깥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이따가 다시 여기 뒤로 이렇게 잘 맞도록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펼치고 이쪽 윗부분을 올려가지고 좀 모양에 맞도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이걸 올려가지고 이걸 밑으로 접은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멋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여기 하늘을 벌려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접되고 있고요 잘 따라 접으시는 너무 큰 그 다음에 이 펭이는 어세신이라는 펭이인데요 제가 창작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네모아저씨거랑 닮았지만 이 윗부분이랑 제가 달력이 접었어요 이걸 원한다면 댓글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냥 말해준게요 제 시리즈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 시리즈도 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동영상을 찍은 걸 시리즈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뭘로 하는 거냐면 그 그냥 재미로 위해서 재미 음 돈벌 그런 거 이거 이렇게 펼치고 위쪽으로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멋있는 팽이를 접기 위해서 이런 멋있는 팽이를 올리는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안 나오고 패피 덩고 튜토리얼 보여주는 거 에서 제가 그저저저저 3명 보고 1분만에 올라왔거든요 그거 좀 감사합니다 그 그렇게 위전도 팝푸닐로 저는 구독으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구독으로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 진짜 잘못했나 생각이 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줬지 다른 랩션인데 아 여기 라인이 맞지 않구나 잠깐만 그냥 펼치고 나서 여기가 라인이 잘 안 맞았네요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에요 펼치고 다친 펼치고 해서 보면 이제 완성이네요 여기 위에 테이프를 붙여주면 오마이갓 진짜 많이 테이프가 이만큼 들어 아 이걸 어디다 쓰냐 아 일단 남겨 놓고 이따 쓸 수도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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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이런 이렇게 완성 될 거야 너무 얇다고 생각하면 으 아 맞 아 아 마 Voilà chat 테이프를 조금만 잘라서 조금 잘라서 진짜 조금 잘라주세요 아니면 바닥 부분이 찢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맨날 붙여주거든요 여기 바닥에다가 붙여줍니다 아 이거 저도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한 겹만 올려주고요 한 겹 한 겹 한 겹 한 겹 14분 걸렸네 그 다음 여기 이제 이 파트가 음 그러니까 잘 어려우니까 잘 봐주세요 아 이거 진짜 어려웁니다 오 부셔버렸네요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부셔버려가지고 카메라 박도 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박도 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겠고요 여기를 잘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도구가 필요하구요 레인보룸 허크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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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라고 여기 아까 적은 손에 지금 적은 손에 합쳐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걸 이거를 조금 사이에서 쳐볼건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안돼 오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완성입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오케 올릴건데요 꺾고 눌러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잘 안되면 자 이제 너무 친근해서 해줍니다 오 힘들어 하나씩에 너무 힘드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거라가지고 리자재 파픔이라는게 진검에서 나온거네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진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진검 잠깐만 아이 잘되어 잘되라 제발 잠깐만요 잠깐만요 씰 안 되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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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을 밑으로 눌러 줄 건데요. 이렇게 이거에서 여기 위를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런 모양은 안됩니다. 아니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마음대로 모양은 안 쓰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른 모양으로 해도 돼요. 아무 모양이라 저는 근데 이게 어울리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걸 못한다고 행위를 접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많이 하실 거예요. 저보다 잘하는 분이에요. 백만명이나 있으니까 세상에. 네모아저씨랑 종이팡팡이랑 파열이 들고는 못 접는 사람인데 이렇게 못 접는 사람인데 근데 뭐 독수리랑 사자랑 그런 건 아주 잘 잡는 겁니다. 지금 네모아저씨의 페이퍼블레이즈 시리즈가 3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프루스트랑 그런 신기한 애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시리즈 3이 나올 것 같기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리즈 2랑 1이나 그때 너무 못생긴 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만들어보니까 진짜 완전히 너무너무너무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접어봤더니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근데 믹셀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완성됐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걸렸네요.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만 하고 이 파란색 부분만 하면 끝입니다. 그는 따라 접어주시고 자 이쪽으로 이 종이로 이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랑 이걸 접어줄 건데요. 아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원래 근데 결과가 아주 좋을 겁니다. 이게 위저드 팝푸닉이라고 드레인을 안 한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합니다. 드레인 안 드는 팽이들도 있지만 어떤 팽이들은 드레인도 됩니다. 무조건 얘는 뭐 가이스트 팝푸닉이야 무조건 걔만 드는 게 아니에요. 드레인은 다른 애들도 드레인 많이 됩니다. 그냥 내가 안 돌리고 그냥 다른 애에다가 내 팽이를 부딪히면 제가 더 오히려 제가 더 잘 돌립니다. 그냥 드레인 때문에 이렇게 살짝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영상 중에 드레인이라는 팽이가 있고요. 칼라스코 에어의 팽인데요. 저도 접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드레인이 잘 되는데 돌렸을 때 부딪히면 진짜 드레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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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그냥 멈춰버려요.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돌렸을 때 근데 안 돌렸을 때 다른 애들이 날 부딪히면 드레인이랑 팽이를 부딪히면 그냥 드레인 하는데 돌렸을 때 부딪히면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드레인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돌려가지고 드레인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드레인이랑 상관없습니다. 스태미나만 좋으면 되니까 맞죠? 스태미나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스태미나 방어랑 공격형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다 팽이는 팽이니까 팽이라면 팽이는 그냥 오래 돌리고 사랑하는 게 부시는 거랑 그런 거니까 공격형 공격형 방어랑 방어랑 그런 거는 저는 신경이 끕니다. 상관없고 나고 하고 스태미나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밸런스형이랑 스태미나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격이랑 방어는 스태미나는 똑같은 거니까 밸런스형이 제일 똑같은 의미해주는 말도 커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계속 접어줍니다. 이쪽도 이쪽 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나는 지집고 여기를 찢어질 거니까 여기자 테이프를 또 붙여줄 건데요. 네 연이 붙여줘야죠. 연이 붙여줘야죠. 연이 붙여줘야죠. 연이 붙여줘야죠. 연이 붙여줘야죠.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속상해요. 이렇게 이렇게 얼룩게 정호 그립인데 또 찢어지면 실망하겠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싫어요. 그립이 찌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자드 파프니 완성됐습니다. 네 완성됐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들은 적고 싶은 사람들은 적어도 됩니다. 이 그립이 좀 멋있어서 이 그립을 빼고 이 그립에 적혀줍니다. 이 그립이 이 그립이 이상된가인에 완성된 그립으로 더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처음에 안 더 이 그립이 원래 이게 카메라에서 보는거랑 찍은 영상이랑 실제에서 보는거랑 완전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놔야 되지 왜 이렇게 안좋지 몰라 자 이거를 그 쪽지를 이제 할 타임인데요 저는 지금 붙일 수 없고요 풀이 없어 가지고 볼 다 써버려 가지고 어저께 그래 가지고 보여줄 순 없습니다 접는 걸로 보여주도록 하고 여기 이렇게 조그만 속지가 나왔으면 일단 먼저 접는 거는 기본이죠 이거 이렇게 접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접고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비스듬하게 이제 거의 끝났네요 정확하게 30몇분 걸렸을 텐데 34분 30 30 30분 좋아 장난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접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접고 여기를 잡아줍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 끝에 부분이 요기에 맞도록 접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가위를 갖고싶은 분들은 써도 되고 가위를 갖고싶은 분들은 써도 되고 가위를 갖고싶은 분들은 써도 되고 가위를 갖고싶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테이프로 붙여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건 깔끔하게 하도록 가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거 하나 완성이고요 그러면 이 한쪽이나 두쪽 이쪽에 붙여줄건데 여기 안에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틈 있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깊이 넣어줄겁니다 깊이 넣어주면 이런 조그만 모양이 나와요 이게 완성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길어지면 또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로 마치우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동영방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드랭이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또 보여줄게요 아 우리 엄마가 소리해줬는데 여기다 이렇게 돌려서 탁 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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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잖아 아 안 보였네 에잇 탁 하면 얘가 더 오히려 얘가 안 돌았는데 얘가 더 많이 돌아요 그 이유는 왜냐면 얘가 드레인하기 때문이죠 보는 모습 엄청 잘 두고요 이거는 제가 창작한 거는 진짜 제일 제가 창작한 거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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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